오늘은 도요다. 도요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요다는 좋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좋다. 도요다. 남강웅 선생님의 고사전. 도요다. 그런 뜻입니다. 도요다. 올드 산스크립트로 도요다. 도요다. 효광입니다. 효광. 한자말로 효광을 일본말로는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효광을 도요다. 우리말로 도요다. 중세한국어 중세코리안 도요다. 지금 말로는 좋다. 날이 새다 빨가오다. 동트다. 새벽. 던. 시장. 사인포스. 일루미네이트. 리무브 다크니스. 여기 중요하죠. 레이 오브 더 선 라이트. 여기까지 보면 도요다가 도요타. 자동차가 어디서 나왔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다 일본 자동차 어원이 산스크립트 어원이 산스크립트 디오타 디오타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말이죠 same, do not use 이런 뜻입니다 same 이런 뜻이죠 Japanese rising sun 플래그가 낫지 깃발하고 똑같죠 하켄 크루이츠 그래서 이걸 한번 썼어 봤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오타 중세 국어로 디오타 지금 우리말은 좋다 효광 산스크립트어로 디오타 디오페 디아이 와이 오티에 디오타 레이 오브 더 선 라이트 빛 빛 태양 태양 빛으로 흘러나오는 빛 레이 저 한 번쯤 가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요다 광고 였습니다 광고 였습니다 형님의 LINES 빛 빛 빛 빛 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